마지막 세션인데요 조금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저희들 세션을 보신다고 조금 힘들기도 하실 것 같아서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랩업이고요 이 시간에 슬라이드도 마지막 세션을 길게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VMA 탄소입니다 산주 데이터 쪽에 아태 지역의 세일주를 맡고 있습니다 박준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셨을 텐데 아침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관련된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왼쪽에 보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EDW라고 하는 90년대 후반부터 데이터 웨일하우스 전기화 데이터 모델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도 벌써 이 업계만 한 15원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잘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나온 게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같이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까지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나간 게 어드벤스 어너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잘 알고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역할들을 강조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툴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이나 또는 R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툴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후에 어떤 것을 예측하거나 또는 우리 기업에 실제로 좀 더 스코링을 높여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 또 한 가지 트렌드가 같이 나온 게 클라우드가 같이 나왔어요 클라우드 어댑션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에 이어서 최근에 나온 것이 젠 AI AI라는 얘기는 좀 미저리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젠 AI, 특히 최초의 BT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AI 시대가 도달했구나 이제 왔고 도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세션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 파트너 스폰서에서 해주셨던 유통사 사례는 정확한 데이터 웨일하우스와 빅데이터 사례를 접목한 중간의 사례인데 주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던 유통사 사례를 먼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저희 파트너 사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리얼타임 분석과 기업의 금융사에서 필요한 모바일 앱에 필요한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어떻게 빠르게 고객들한테 레커멘트 서비스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플러스 일부 어드밴스 어넬시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저희 고객 중에 직접 오셔서 발표했던 이게 LG 세션에서는 가상화 기반 즉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들어보시면 프라이비라는 단어과 그린플럼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어드밴스 어넬시스와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기업 내 적용한 사례가 이 LG CNS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많은 머신러닝들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사례가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뉴 제너레이션 즉 GNAI 시대의 그러면 VMA의 전략은 뭔가? 라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저희 키노트 세션 했던 저희 킵콜이라는 부사장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앞으로의 이 큰 시대를 보면 프라이빗 AI 또는 엔터프라이즈 AI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한국이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은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강하더라 엔지니어의 오리엔티드가 상당히 되더라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내 데이터는 내 데이터 내 기업 내에서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효과를 얻겠다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프로치 방법을 DIY 방식도 있고 한 개의 큰 벤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VMA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를 합니다 그 이유가 프라이버시 부분도 있고요 데이터 그래버리티 부분 데이터의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한 곳에 큰 어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다 올리기도 힘들 거고 그런 걸 관리하는 측면도 유연성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유연성 측면 이런 걸 생각한다면 VMA가 바라보는 프라이빗 AI 또는 엔터프라이즈 AI 마지막 세션에 얘기했던 프라이빗 LLM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한국 고객들한테는 저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좋은 어떤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 우리 고객분이 나오셔서 하신 얘기는 그러면 데이터랑이 조금 할 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저희 이미 고객들은 페타바이트 고객들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과연 어떻게 지금 이런 빠른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기업 내 프라이빗 AI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삼성하고 저희하고 얘기한 것이 이런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까 하는 것이 오늘 키 세션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오늘 브이의 메뉴 내에 있는 저희 프리세이즈 전체 리더신 우리 이석근 전문께서 하신 것은 전체 회사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프라이빗 AI가 어떻게 데피셔린이 되고 프라이빗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벡터 디비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물론 이 벡터 디비가 그린 플로움의 큰 영역 중에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회사의 전략과 컨셉철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라든지 터치파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인프라 스텍처를 레이에서 오토메이션으로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도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아키텍처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아키텍처 또 한 가지는 그냥 오픈소스를 하는 아키텍처 이 두 가지 아키텍처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저희들은 프라이빗 AI와 이런 벡터 디비 또는 그린 플로움 디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큰 틀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린 플로움 7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물론 벡터 디비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만 크게 보면 J&AI 시대에 맞춰서 저희는 이미 고객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기업 고객들, 글로벌 고객들, 큰 기업들하고 이미 BI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클라우드 어댑션까지 긴 여정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J&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기업들에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 중요한 팩터가 그린 플로움 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했던 저희 이용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 하신 게 그러면 이 프라이빗 LLM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사이언스 웍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 자동화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파인 튜닝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데모 특히나 한국 분들은 아 그럼 일반적인 영어는 잘 되겠지만 한국어가 정말 잘 되나요? 하는 측면이 아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고객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측면에서 이미 데모를 만들고 또 피우시를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두 가지 경우의 데모를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션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흘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VMA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AI와 거기에 맞는 빅데이터를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하고 협력도 했고 또 오픈소스하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이 중간에 있는 저희가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고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중간에 있는 벡터 디비라고 하는 부분과 그린플럼 디비인데 이 벡터 디비라는 것도 하나 이제 저희 그린플럼을 보면 큰 영역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만큼 그린플럼은 단순히 벡터 디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BI, 그 다음에 요즘에 AI 지금 당장은 다 제인 A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몇 가지 만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내 BI하고 이 AI 데이터를 어떻게 합쳐서 같은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맨 왼쪽에 그린플럼은 처음에 스타트는 데이터 웨일하우스 시스템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어드밴스로 돼서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그리고 그 외에 이래서 위치 기반 분석 또는 아니면 실시간 분석 실시간 분석도 기존에 있던 뭐 이렇게 요즘 많이 오픈석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프카라든지 래비닉큐라든지 이런 메시지 브로커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도 뒤에서 백엔드로 분석을 해서 바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례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의 허브 역할도 합니다 뭐 실제 국내 사례에 많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내 데이터 중에서 핫 데이터는 그린플럼에 넣고 콜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에 저장한다든지 하둡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나스 스토리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S3와 같은 데 저장한다든지 이런 걸 다 두고도요 그냥 그린플럼 내에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억세스해서 하나의 조인 쿼리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객들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성능 부분에서는 전부 다 패럴을 프로세싱합니다 그게 아마 기존에 했던 뭐 이런 시스템들하고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를 살펴보셨지만 많은 머신러닝과 예측 분석에 대한 사례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그린플럼이었습니다 즉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어드밴스 사례들 클라우드 적용들 이미 다 돼 있는데 오늘 얘기한 것이 이 그린플럼 7에서 젠 AI를 위해서 만든 것이 젠 AI를 위한 PG 벡터라고 하는 기능들을 출시했던 것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점점점 미션 크리티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디 센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문제 시스템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 시스템들조차도 점점점 중요하도록 높아지니까 DR에 대한 것들 디저스트 리커버리 시스템도 만들었고 또 우리 ML 관련된 것들이 더 요구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도 더 많이 추가된 것이고 또 고객들이 사용자가 예전에 분석 시스템 그러면 50명 물론 저희 지금도 하루에 몇 천명이 접속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이 젠 AI 시들에 가면 더 많은 유저들이 붙을 겁니다 더 시스템을 쓰고야겠죠 그럴 때의 동시성 처리들 이런 것들이 이미 젠 AI 시에 맞게 저희들이 계속 혁신을 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 저희가 오늘 이 세션을 만들었고 이런 사례들과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는지를 한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션들을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을 다 마치고 이후에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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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